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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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, 야야 야, 야, 야야 야, 야, 야 아, 이게 뭐야 저희 집에 역대급으로 징그러운 장난감이 왔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? 오오오 요지! 바닥을 기어다니면 고양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지는 벌써 궁금해하는 것 같죠? 셔르르~~ 소주 각각의 물이 더 필요해요 고고기 소주 다른 물이 더 ampli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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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z 이리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얘가 흔드니까 또 달려오네. 저리 치와요. 봉지는 진작에 알아차리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오구오구. 너는 어때? 아직도 닫기가 싫어? 아이고 싫어 싫어. 이 장난감 진짜 극혐이다. 어우 징그러워. 아이고 먼지 봉지 유지 요지 먼지 봉지 유지 요지 먼지 봉지 유지 요지 먼지 봉지 유지 요지 유지